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하는 제이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장소는 서울 삼성역 코엑스에요. 제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크로스핏 대회인 줄 알고 신청했다가 런 대회로 주최가 되면서 조금 망설이다가 그래도 신청한 거 현장을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보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코드를 스캔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와 입장하자마자 바로 디렉스가 보이네요. 와 내장이 이렇게 넓네요 쾌적하고 안녕하세요. 그건 아니죠? 체크! 오일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파이팅! 정확히 후시부터 저희가 디렉스 파워 카디오 레이스 경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히트, 첫 번째 바우트에서 1.5km 쩡 달리기를 실시합니다. 그 쩡 달리기 수업을 하시고 아 오케이. 자 시작하는 영상! 레디! 룹 루 런 고! 지금 대회 시작했고 1조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3조여가지고 한 10분 정도 더 워밍업을 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 이제 워밍업을 하고 있네. 저는 어느 정도 워밍업을 해서 스트릿증만 좀 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1위원 선수 760초 정도 남아있는데 끝나고 하죠. 메인으로 뛰어 들어가는데요. 그래 가면 끝입니다. 6분 40초. 끝! 차원가씨. 돌렸습니다. 2분 30초. 오케이! 고을! 레인 넘버 원, 조성중. 레인 넘버... 3, 2, 1, 고! 아, 시원시원에 뛰시네요. 마 На 한 탐 On buyerBM вып россий 유 captial 백악lan уль 아 5분 후 multiplication 그녀서진 시민 그녀서진 아 conte 그녀서진 아 눈물이 예선 1차 3조로 지금 경기 진행하고 왔습니다. 아니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띄고 싶었는데 앞에 그 초 보이는 칸을 스티커로 막아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안보였어 그래서 거기서 좀 말려가지고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한거 같네요 어쨌든 1차 학부상 없이 잘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예선 2차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예선 2차 하기 위해서 또 목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혼자 얘기해 주세요. 힘내라. 힘들어. 아 힘들었어 1차. 생각보다 힘들었어. 원래는 타임업 보면서 페이스 조절하고 싶었는데 타임업을 원래 스티커로 막아놔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 시간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는거야?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냥 진짜 1차 하고 바로 2차 하고 해보니까 회복이 안됐어. 어떻게?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해야되니까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지구력을 보는 대회인겁니다. 근데 차라리 1차를 했으면 시내 시간이 많은데 3조를 하고 나서 저기 1차 2차는 몇 분 안걸리거든요. 한 1일분밖에 안걸리니까 똑같이 시작하는거네. 똑같이 시작하는거네. 시내 시간이 점점 더 좋은데 그렇네. 아우리 몸풀어. 마스크 때문에 더 불편하겠다. 회복도 안되고 땀도 안 씻고야지. 15분으로 몸풀어. 성공일뒤 실픨 성공. 해야 되오세요! 끝났으니까 끝났으면.. 야!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우리 동생이 끝나지 않아요! 자, 마음이 연결하겠습니다! 예리! 1 2 1 2 2 자, 우리가 뚫으려면 건네면 문자를 열게 조설동 선수, 뚫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헛도 있어요. 되게 어려운 것 처럼 느껴지시겠지? 자, 렉키 잘하셨습니다. 유일리에요. 아, 벨트 채리스! 아, 최고의 선수 따라줍니다. 아, 베스팅이 따라줍니다. 아... no... 아... 아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한데 배선하고 다리가 너무 뭉쳐가지고 바로 테라건 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 아 아 으 여자들이 여기 와서 다 테라권 하고 있어 열심히 하시는데? 학습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바꿀게요 제빈엘 선수 제일 빠른 곳이었습니다 어짜피 빠른 곳에 마스크를 넣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마스크를 써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레츠게 러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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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둘 둘 셋 눈 감지 말고 하나 둘 셋 30분 더 셋 둘 셋 자 이제 시선할게요 내려오세요 대회 IMC 잘하셨어 내려오세요 시선할 겁니다 프리드미일 런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대회가 다 끝났는데 뭔가 아쉬워서 여기 기구도 있겠다 조금 더 해보려고 갑니다 짠 이렇게 대회를 마치고 이 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 허무하네요 원래는 남녀 따로따로 하는 거였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 남녀 통합으로 하게 돼서 남자 선수들이 4DM에 다 올랐어요 1,2,3등을 다 차지하고 저는 7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좋은 경험을 했고 엄청 즐겁게 잘 했습니다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코백스 안녕 즐거웠어 안녕 호흡 하은듯 검은색 소풍 상상 이 맛은 매일 한국의 Crude 만날은 멘트 오uish 맛있다 우와 좀 더 재밌었어요 맛있어. 오길 잘했다.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다. 나도 진짜 오랜만에. 역시 서울에 오면 땀땀을 와야 돼. 이게 쌀국수인데 쌀국수에 소곱창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곱창이 들어왔어. 곱창은 수제도 올려놓고 숙주를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면을 조금 올려서 먹으면 죽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환상을 내어주겠습니다. 한 해 상관에서 70일 coorden에 오는 점심. 그 다음에 면을 만날 수 있고 음~~ 맛있다. 권. 환상을 남겨놔 사람들이 다람쥐 언니가 귀여운줄 알 수 있단 말이야 하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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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과로